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재난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재난 재해대책 예방 보조 사업으로 이동식 에어컨이나 그늘막 지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183곳에서 올해 772곳으로 93% 극감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매 등의 최대 70% 재정을 지원하는 이 예산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368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26억 원에 그쳤습니다.